속보 폴란드 장고 끝에 결정했다 이번이 진짜다 12조 계약 체결 폴란드 국방장관의 긴급 브리핑 우리 공군과 폴란드 공군이 폴란드에 팔 마이너스 50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1군에 따르면 공군은 폴란드와 공군대 공군회의를 창설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장교들은 지난 6월 24에서 26일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장을 떠나 폴란드 측과 공군대 공군회의 업무 협약 체결을 논의했다 현재는 발족 시점 등 구체적 사항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대 공군회의는 공군 차원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 전략 전술, 방위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한국 폴란드 공군대 공군회의는 한국산 전투기 F-50을 매개로 창설된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9 자주포, K2 전차와 함께 F-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맺었다 우리 공군은 F-50이나 T-50, KT-1 등 국산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산 항공기 국제기술협력기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기구는 도입국 대상 기술 및 군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 폴란드와 새로 만들 협의체는 반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전술적,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산이 시작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수출 관련 안건이 공군대 공군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공군 출장단은 현지에서 폴란드 공군사령부 방문 및 공군사령관 대담 폐-50 운용기진 제23전술 비행전대 방문 등의 일정도 수행했다 2. K-9 자주포 3조 4천억 원대 수출, 청신호 폴란드 계약 대금 RFP 접수 정부가 수출이 분행, 수은, 법 등 방산 계약 보증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서면서 지연됐던 폴란드 수출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1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폴란드 정부는 하나여로스페이스와 지난해 말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 RFP, 늘 접수했다 이 계약은 3조 4,475억 원 규모다 5. 한국 시중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 여러 금융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용자하는 집단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롯해 유럽 등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각자 유리한 조건으로 RFP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업계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여로스페이스와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 해 K-9 212문과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K-9 자녀 물량 중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순차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차 실행 계약 발효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금융계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다 금융계약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저리에 수출 정책금융지원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수출 금융지원 여력이 어려워지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와 국회가 나서 수원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등 방상계약 보증지원을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기존 수원법은 특정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이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상계약 규모가 이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또 시중은행들을 독려해 폴란드 수출 기업에 대한 신디키트론을 지급하도록 했다 폴란드 정부도 지난해 말 정권 교체 이후 직전 정권이 추진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 일부 논란이 일었지만 극증하는 국가안보 위협 앞에 국방 선진화 계획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한국과의 방상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원법 개정으로 자기자본금 한도가 25조원까지 높아졌지만 실제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출자한 금액은 현재까지 2조원 수준이어서 폴란드 자녀 계약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폴란드에 충분히 설명했고 폴란드 측 역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자녀 계약에 정책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일반 금융권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금융계약의 체결 시한은 지난 6월까지로 제시됐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폴란드를 방문해 기한을 오는 11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정부도 전방위 지원을 펼쳤다 이처럼 2차 금융계약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은 전체 2차 계약의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308문에 대한 잔여 계약이 남아있고 현대로템과도 K-2 전차 180대 계약에 의한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다 2. 폴란드 수출이 견인 한화 세계 방산기업 톱 20분 진입 한화가 세계 방산기업 톱 20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로템, 064 350, 도다시 톱 100 진입에 성공하며 폴란드 수주 잭파들 쓴 국내 방산 업체들이 약진을 보였다 7일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20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따르면 한화의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은 64억 1893만 달러 약 8조 8279억 원으로 집계돼 19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6위와 비교하면 7단계 상승한 순이다 디펜스 뉴스가 발표하는 100대 기업 순위는 각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규모 중 방산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따로 집계한 뒤 각 회사의 회계연도와 환율 변화 등을 보정해 계산된다 한화는 지난 2015년 처음 100대 방산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현 한화시스템 27만 2,210를 인수해 방산 사업을 확대했고 이듬해 세계 방산업체 53위로 올라섰다 이후 2016년 두산그룹에서 두산데스티를 인수해 2017년에는 순위가 19위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한국 방산업체는 라이넥스원으로 5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은 17억 6,665만 달러 약 2조 4,312억원 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기존 52위에서 6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56위에 이름을 올렸던 케인은 올해 순위권에서 빠졌다 반면 지난해 순위에 들지 못했던 현대로템은 올해 73위로 진입에 성공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8에서 2009년 2010년 2018에서 2021년 순위에서 92대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세계 방산기업 1위는 로키트 마틴이 차지했다 이어 AVC 알텍스 노스럽 그러먼 제너럴 다이네믹스 보잉 배시스템즈 순으로 뒤를 이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세계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100대 기업 중 4분의 3 이상의 방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미 한 A4.7조 규모 아파치 헬기 판매 승인 핵심 장비 장착 두고 서랑설레 미국이 현존 최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 한화로 약 4조 6,655억 원 규모다 다만 이번에 구매하는 아파치 헬기 중 핵심 첨단 장비 롱보 레이더를 장착한 곳과 기종이 적어 적절한 예산 투입이 맞는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19일 현지 시각 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 보협력국은 미국 국무부가 약 35억 달러 약 4조 6,655억 원 규모의 아파치 헬기와 관련 물류 및 지원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디스카-64 최대 36대 T-700G-700L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연 아스큐-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치 헬기는 미국 육군의 출력 공격형 헬리콥터다 주 이하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현전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고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어 장갑차 대응도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아파치 헬기 36대를 도입해 지난 2017년 1월 초부터 작전 배치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7년 만에 36대를 추가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구입을 두고 의문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구매하는 마이너스 64 이 36대 중 롱보 레이더를 장착한 곳과 기종마저 14대 38.8%에 불과해 과연 최적의 예산 투입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이 미국과 최초로 맺은 36대의 마이너스 64 이 구매 계약 대형 공격 헬기 1차 사업에서 미국은 불과 6대 16.7% 만 롱보 레이더 장착을 허가한 바 있다 롱보 레이더란 사격 통제 레이더로 아파치 헬기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롱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8km 수준으로 이 근방에 접근하는 물체 천녀개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28개의 물체를 식별하며 공격 가능 대상을 자동으로 16개를 뽑아 조종사에게 알린다 이 모든 일이 30초박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방산업계는 모든 아파치에 롱보 레이더를 다 장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작전 나가는 기체 중 한 대만 장착해도 기체 간 데이터 공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상 롱보 레이더가 최대 6대의 아파치 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경우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아파치 헬기 4대에 롱보 레이더를 1대만 사용하고 있다 롱보 레이더 14대면 이번에 한국이 도입하는 아파치 헬기 36대를 커버할 수 있다는 업계의 시각이다